일단 난타에 대한 호기신호 좀 있었고요 그리고 난타가 스텔스 해소하는 것도 좋고 또 좀 운동에도 좀 되는 것 같아서 난타 동아지 신청을 했습니다 음악을 틀면서 하니까 좀 좋은 음악들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음악에 맞춰서 북을 치다 보니까 좀 리듬광각도 길러지고 일단은 취업 바로 당장 하겠다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원한다고 취업이 그렇게 빨리 빨리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아니까 그 대신에 저는 저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또 영어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좀 저의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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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